제가 조세우 씨부터 질문을 하나씩 드릴 거예요 네 말이 되는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네 영어를 하시면 돼요 아 아 영어 쓰지 않기? 어 오케이 아 벌써 웅키라고 하네 야 너 조심해 PD님도 안 돼요 방송 만드니 연출가님 그러면 여기에 지금 빈자리 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조명 감독님이 빡산데 안타깝게도 다음 장소 스팟 세팅키드 아 왜냐면 그분이 계시면 멘탈 관리아가 안 돼가지고 게임을 계속 못 하거든 자 어쨌든 그래서 오늘 좀 먹방조 새로운 세팅을 해봤습니다 자 나와주세요 아 아 아 아 아 포토그래퍼님까지 이야 김진승 PD 그다음에 우리 송만호 거취감독 그다음에 우리 김지성 사진작가 아 그렇습니다 이 식당은 이제 김숙 씨는 아시겠지만 직접 구워주십니다 와 즉석에서 한 점 한 점 구워서 바로바로 그러면 직원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하여 안녕하세요 야 육전의 달인 우리 어머님도 고향이 광주이십니까? 네 원래 광주입니다 아 광주 어디세요? 동명동 동명동? 근데 어머님도 사투리 잘 안 쓰시네 아 그럼 한 번 써볼까요 그럼? 아 너무 좋아 고기 고기 빛깔봐 야 이건 그냥 이대로 먹어도 맛있겠다 아 진짜 이게 어디 부위에요? 아론카펠 아론카펠 자 그러면 게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힘내자 네 현두죠 현두 현두로 한 번 성공하시는 순간 한 점씩 바로 드십니다 네 자 조세호 씨 최애야 잘하자 저 육전 귀신이에요 네 굉장히 좋아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어플은? 길찾기 와 잘했다 와 너무 잘했다 형 와 너무 잘했다 아 자 홍진경 씨 오케이 홍김동전 제외 가장 좋아하는 예능 프로그램은? 아 놀면 뭐하니?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어 세수 라도 씨 대한민국 최고의 걸그룹은? 어 어렵다 아 야구 조심해 윤방울자매 윤방울자매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아 근데 어렵다 어려워 갑자기 윤방울자매 네 이달의 소녀도 있고 손가락에 여자아이들도 있고 맞네 맞네 그냥 스테이 씨 말고는 눈에 안 불러요 나 그건 이해해 그럼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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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바로 이건 바로 이제 손을 왜 닦고 있어? 우와 아 이렇게 되는 거고 아 아 어때요? 어때? 맛있어요? 어디로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사라졌어요 사라졌어 이 집이 찹쌀가루 해가지고 밀가루가 아니에요? 밀가루 아니에요 찹쌀가루 해가지고 진짜 맛있어 아 너무 힘들다 이거 아 미치겠다 빨리 가자 죄송합니다 빨리 다음 판 다음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빨리 가자 첫 번째가 긴장 많이 되네 편하게 해야 돼 편하게 딱 긴장 풀고 그냥 조세우 씨 가장 좋아하는 케이팝 가수는? 태양 맞죠? 가장 좋아하는 영화 제목? 슬미도 오 오 오 자 주우재 씨 가장 최근에 통화한 사람? 엄마 오 이거 좋다 나도 비디님의 취미는? 산책 오 야 됐다 됐다 내가 나 김숙 씨의 봄을 1호는? 봄을 1호는? 봄을 1호는? 봄을 1호는? 열쇠 나 언니 나 실미도 보지도 않았어 이게 또 맛있게 잡으시는 방법이 아 예예 어떻게 도문데? 콩가루가 있는데 여기에 먼저 찍어서 잡으셔도 되고 여기에 파즈를 야채에 같이 섞어서 싸서 드시네요 아 나 싸서 먹어야 돼 자 이거를 해서 찍어서 파즈리개를 올려서 말아서 음 음 음 5 ю grateful 품 음 너무 작네요 ar 와 뭐지 이거 음 와 모췌 ān 다시 멈 наблюд 뭔 말 으 어 자, 조세윤 씨부터 갈게요. 그냥 생각났는 대로 그냥 하면 돼. 네네네. 그냥 할게요, 그냥. 받고 싶은 선물은? 시계. 홍진영 씨,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은? 황광. 자, 주우재 씨. 좋아하는 음료수는? 땡! 음료수. 와, 다 영어야. 시계. 콜라, 커피 바로 떠오르는 다 영어야. 물 있잖아. 한산수. 물 있잖아. 한산음료. 아이고, 진짜. 어쩌라고, 이씨. 어쩌라고, 이씨. 어쩌라고, 이씨. 문제야. 아, 순간. 근데 어쩌라고는 좀 더 기부 있게 하면 좋아요. 그냥 어쩌라고 하는 거다. 어쩌라고, 이씨. 이렇게 좀 더 세지면 좋아요. 아, 그럼 절로 또 가야 되는 거야? 구웠어요, 다. 그냥 다 주세요, 그냥. 여섯. 사진이 지금 뭐 신나셨네. 아니, 그래도 우리 진수은 PD는 예능 PD로서 이제 차후에는 또 프로그램을 맡아야 되는데 좀 맞평가를 좀 재밌게 해줄 수 있습니까? 아, 그래도 이 맛은 어떤지 좀 그냥 섬세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해. 어쩌라고, 이씨. 어, 잘한다. 역시. 어, 역시. 잘한다. 어, 좋았어. 잘한다, 잘해. 자, 힘내자. 잘한다, 힘내자. 자, 조슬씨부터 갈게요. 어제 먹은 음식은? 지포. 좋아하는 영화배우는? 안성기. 좋아하는 걸그룹은? 세자매. 좋아하는 남자 아이돌 가수? 동방신기. 오, 괜찮다. 자, 김숙씨. 자, 지난 주말에 갔던 곳은? 캠핑장. 아, 실패. 캠핑. 아무렇지도 않게 캠핑장 이러길래 한글인 줄 알았어. 아니, 하나씩 읽었잖아, 캠핑장? 응. 캠핑장. 나부터 하면 안 돼. 아, 김숙씨부터? 자, 갑니다. 어제 만난 사람은? 송은이.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선물은? 시계. 가장 좋아하는 가전제품은? 냉장고. 오, 좋았어. 좋아하는 노래. 자동차. 뭐야? 아, 자동차만 그랬어. 있지. 있지. 자동차는 뭐야? 라도 PD님 프로듀서 작곡가이신데 네. 즉석에서 자동차라는 곡을 쓰실 수 있나요? 자동차 한번 가자. 곡합시다. 작곡되면 인정되는 거예요? 작곡되면 인정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럼 스타일을 말씀해주세요. R&B? R&B요? 어, 절절한. 자동차. 내가 사랑했던 그 차. 와. 너만 바라봤던 내 차. 이젠 하나밖에 없지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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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근데 끝까지 안 하자. 끝까지 안 하자. 끝까지 안 하자. 아, 맞네, 맞네, 맞네. 뭐가? 오. 야, 저거를 또. 한정도독하게 잡아놨는데. 안정도독하게 잡아놨는데. 안정도독하게 잡아놨는데. 자, 조세주씨 갑니다. 가장 좋아하는 의류 브랜드는? 샤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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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지대. 안전지대. 갈뱅이.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